재정난을 겪고 있는 신안산대학교가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학교 부지 일부를 매각했습니다. 이에 따라 신안산대는 학교가 보유한 유휴부지 두 곳을 각각 법무부와 안산시에 매각해 약 400억 원의 자금을 확보하게 됐습니다. 신안산대학교는 이 자금으로 미지급된 교직원들의 급여 지급과 부채 상환,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신안산대학교는 최근 수년간 신입생 모집 미달과 학생 수 감소로 경영난을 겪으면서 지난해 말부터 구조조정을 진행해 왔습니다. 5개 학과가 폐지되고 교수 29명, 일반 교직원 26명이 명예퇴직했습니다.